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커피 한잔 만들어 왔어요 솜씨 좋으신 분들은 우유거품으로 라떼아트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저는 망쳤어요 먼저 우유를 데워 줄게요 여기에다가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우유는 약한 산성인데 여기에 알카리성인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거품이 막 솟아오르거든요 이때 거품기로 살짝 몇번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솟아올라요 근데 불을 끄면은 금방 꺼지는데요 뜨거울 때 커피에 담으시는게 좋아요 우유는 보통 커피의 8배 정도의 양을 넣으시면 되요 커피는 더블샷을 준비해 주세요 아메리카노보다 커피양 2배로 늘리시면 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거품이 아닌 우유를 넣어 주세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이런거를 플랫 화이트 라고 불러요 그리고 위에다가 거품을 얹어 주시는데요 그러면 카푸치노가 돼요 저는 지금 라떼아트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트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유를 부은 다음에 거품을 스푼으로 떠서 올리려구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유 거품을 소복히 올리신 다음에 초콜릿 가루 조금 뿌려서 드시면 돼요 사실 저는 라떼아트가 쉬워 보였었거든요 근데 아무나 못하는 거더라구요 그리고 우유 거품도 기계로 낸 거라서 훨씬 더 미세해요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는 그렇게 예쁜 라떼아트는 할 수 없지만 우유 거품은 별다른 기계 없이 집에서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커피 전문점에 가지 마시고 집에서 카푸치노 즐기세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